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진가 이성일입니다. 제가 이전에 캐논 익스텐더 시리즈 1.4X 그리고 2X요. 제가 그 두 편을 올려드리고 여기 보이는 캐논 US 70-200 2.8L IS-3 렌즈 이 렌즈에 대한 영상 구입 영상을 잠깐 올려드렸는데요. 의도는 그렇습니다. 계속해서 이런 익스텐더 시리즈만 올리면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약간 좀 연속적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쉬어가는 의미로 촬영해서 올려드렸고요. 제가 이전 익스텐더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편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. 한번 익스텐더 시리즈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 다음 편으로 어쩌면은 이 장망원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서 그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요. 그리고 이 렌즈는 그 400mm 2.8L 렌즈. 이 렌즈들이 이 옆에 있는 70-200 줌 렌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그 결과물을 보고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쪽 장망원 렌즈 고성능 렌즈들입니다. 상당히 좋아요. 이 렌즈들이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캐논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니콘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니, 라이카 별의별 기종이 다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쪽에 렌즈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기본적인 성능은 상당히 좋은 렌즈들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이제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 새가 백론지 왜 가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조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. 상당히 먼 거리는 논에 이제 앉아있는 상태인데. 그래서 제가 400미리에 투엑스 익스텐더를 장착을 해가지고 800미리 찍은 겁니다. 일공이백 줌 렌즈에 익스텐더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찍으면 이 정도의 상태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. 이번에는 서산 간척지에 있는 그 조류들인데요. 이 장면은 자고 있는 장면이고요. 바로 뒤에 이 사진. 익스텐더를 장착해서 800미리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. 그래서 주변을 이제 경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. 중앙상국믹공원의 그 주산지를 가면은 예전에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.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? 70-200 줌 렌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이런 고성능 렌즈들은요. 대형 인화가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인쇄를 해보면 바로 차이가 납니다. 강원도 대관령의 언덕 먼 곳에 있는 그 풀숲에 아침 햇살이 비치는 장면입니다. 저는 이렇게 그 먼 거리에 있는 장면들을 좀 약간씩 괜찮다 싶으면 좀 클로즈업에서 좀 찍는 경향이 있고요. 대관령 휴게소 옆에 있는 눈 쌓인 그 풍경 사진입니다. 그늘진 부분이 상당히 그 개조가 잘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팔 부분이요. 이 하이라이트 다 살아있는 겁니다. 경북 경주시 그 어느 왕릉 옆에 있는 그 과수원입니다. 여기가. 자 여러분들 익스텐더를 장착해서 찍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익스텐더 장착한 거 알겠습니까?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 약간 밝게 스캔이 됐죠? 자 사과의 그 표면 그 옆 왼쪽에 있는 이 사과나무 입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 디테일 표현이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렉스 익스텐더를 장착해서 강원도 동해 추함에서 아침 일출을 촬영한 사진이고요. 이 사진 역시 같은 날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. 이 태양 주변의 밝은 부분을 보면은요. 디테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포토샵으로 이 사진을 끌고 와가지고요. 태양의 중앙 있죠? 이 하얀 부분. 컬러 농도 값을 보면 농도가 다 살아있는 사진이고요. 철새 두 마리가 태양에서 제쪽을 향해서 날아오는 장면입니다. 사실 그렇습니다. 그 몇 장의 사진을 두고서 이 사진이 문제가 있다 없다.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. 그렇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느냐면요. 저 데이터가 다 검증을 받은 겁니다. 저는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스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? 디지털로 찍었건 아니면 필름 카메라로 찍었건 전문 디자이너나 전문 오퍼레이터, 스캔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. 이분들한테 전부 검증을 다 받아요. 왜 그러느냐면요. 광고용, 출판용으로 사용료를 내고서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딱 넘어가가지고서 만약에 인세나 아니면 출력물 사고가 났다. 그 비용을 제가 다 물어줘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확치 않으면 절대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. 제가 이런 내용들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같이 옆에 앉아서 혹은 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이 유튜브 동영상의 한계가 저는 그런 거에 참 답답해요. 많이.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 아무래도 이 모임 써클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꼭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제가 지금 그 여건이 안 돼서 지금 아직 그 본격적으로 제가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급 정보거든요. 고성능 렌즈들 있죠. 요즘에 가격이 얼마나 저렴합니까. 신제품들 막 쏟아져 나오죠. 심지어 캐논 같은 경우는 R 마운트가 지금 나왔고요. 니콘 같은 경우는 Z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소니도 뭔가 바뀐 거로 알고 있거든. 물론 이제 새로 나온 이제 그 방식들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좋지만은 신기술이 딱 개발이 되지 않은 이상 이 전에 마지막 버전들하고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. 물론 이제 근본적인 차이를 이제 광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걸 검증을 했었을 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그 차이라는 것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. 이 표준 계열 그리고 광각 계열에서도 굉장히 좋은 렌즈들이 많습니다. 예전에 제가 그 장비병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제가 장비병도 그거 병이 아니다 그랬잖아요. 어차피 거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천양성으로 마지막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장비병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차피 내가 뭔가에 지금 능력이 있다고 하면 이전에 배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. 그런 그 단계를 위해서라도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런 좋은 장비들 한번쯤 써볼 만한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. 요새 그 싸게 나오는 기종 중에서 135F2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고 50mm 1.2 L렌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. EF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 렌즈들 이전까지 못 써보셨잖아요. 예전에 한참 EF 시절에는 50mm 1.2 L렌즈 같은 경우에도 백매십만 원씩 막 중고가 갔거든요. 근데 요즘에 막 그냥 한 8, 90만 원대 떨어지고 지금 약간 좀 생산 연도가 좀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막 70만 원대에도 나오고 이렇거든요. 그 1.2 L렌즈가 그런 가격이 아니에요. 그런 렌즈들도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고 광각 렌즈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렌즈들이 많지 않습니까. 35mm 1.4, 23mm 1.4 얼마나 좋습니까. 이런 이 밝은 렌즈들은요. 개조가 달라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2X 익스텐더를 설명을 드리다가 제가 연관된 내용이라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가격이 저렴할 때 좋은 렌즈들을 한번 좀 써보셔서 기존에 70-200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렌즈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해야 이게 뭐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아요. 고성능의 렌즈들은요. 벌써 두께가 이렇잖아요. 그런데 얘는 이렇습니다. 이런 이 400mm 같은 경우 요새 한 300만 원 안 주고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. 이 렌즈가 말입니다.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70-200과 이 400mm 단렌즈 어느 정도 능력 차이가 있으시다고 보십니까. 보이시죠. 보이는 그대로입니다. 이 렌즈하고 비교 대상은 아니죠.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요. 그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공부도 많이 하고 본인이 경험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. 오늘 일단 접하기 힘든 렌즈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점은 좀 아쉽지만은 어찌 됐건 비교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